경북교육청은 도청 신도시에 건립하는 신청사를 오는 7월 말 준공한 뒤 경북도청 이전 시기와 맞춰 10월쯤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공정률 64%인 신청사는 신도시 행정타운 내 2만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,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됩니다. 경북교육청은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청사 이전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주택 마련 등 개인적인 준비를 사전에 하도록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